7, 80% 7, 80% 정도 된 것 같고요. 점점 운동이랑 시합을 병행하면서 컨디션을 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준웅이 형이 팀 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다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서로 동료들끼리 한 발 더 뛰면서 그 공백을 잘 메워야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약속된 수비가 잘 이행이 되면서 쉬운 흑점 속공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또 이제 웅이 형이나 거나 투맨 게임 부분에서 파생되는 공격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잘 된 게 승리의 조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시합도 하고 운동도 했던 친구인데 그렇게 시합장 와서 3점 슛이 들어가는 거 보고 정말 기분이 좋았고요. 오늘 경기도 정훈이의 깜짝 화력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장에 찾아오셔서 많은 응원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항상 재밌는 경기 보여드릴 테니까 항상 많이 놀러와 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 이적 직후에 좋았었고요. 과감한 위원택 송교창 11대 6 자, 여기 2군 동료하는 모습이 잡히고 있는데 그렇죠 자, 이번에는 볼을 지켜낸 송교창의 득점 네, 송사 선수의 행운의 득점이 또 하나 나왔죠 차민석 이동엽이 안쪽으로 다시 이동엽 올라가는 데를 막아내고 있는 송교창입니다 송교창 다시 한번 가나요, 홍경기 이번에는 짧았네요 송교창 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출연은 안 됩니다 그렇죠 허웅이 직접 올라갑니다 네! 석점 차로 두 팀의 2쿼터 출발하겠습니다 선교창 락어나를 봅니다 골 밑에서 파울을 유도하고 있는 락어남 육안으로 봤을 때에도 락어난 선수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좋아 보여요 네, 그렇죠 송교창 과감한 리머팩 성공 이어지는 삼성의 반격입니다 득플렉션 발생, 그리고 수비 성공, 케이셋스입니다 들어갑니다 케이셋스의 반격, 띄워집니다 엘리올프에서 송교창 투 라거나 지금은 라거나 선수가 마무리도 굉장히 잘했지만 송교창 선수의 패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참, 송교창 선수가 무기가 많네요 그렇죠 송교창 빙글돌았습니다 안 들어갔지만 파울입니다 승리를 할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파울이 아니냐라고 퉁이고 송교창 잘 트라이 점퍼 들어갑니다 송교창의 득점 네, 송교창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패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라거나 선수를 아이페이크로 속인 다음에 수비를 완벽하게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주는 동작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본인의 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먼 선수가 라거나 선수 쪽으로 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넉 점차 이정현 자, 두 번 속이고 올라가는데 막아내고 있는 송교창 블록샷 다운패스로 허웅에게 높은 폼을 쏟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고 있는 KCC 승현 자, 송교창이 솔뜻하다가 직접 돌파를 감행합니다 수비 두 명 사이 이겨내고 있는 송교창 이승현 석점을 던집니다 크린 샷 송교창 승현 승현 올라갈 때 받치기 불렸어요 승현 승현 턱밑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이승현 안쪽으로 패스가 돌면서 송교창! 다시 도망가는 KCC입니다. 이번에는 이원석 선수가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스위치 디펜스를 만들어냈는데 KCC 선수들이 미스매치를 잘 이용해서 결국에는 송교창 선수의 3선수까지 굉장히 멋진 플레이가 하나 나왔죠. 리바운드를 달했고요. 뒤쪽에서 송교창의 파우유도 송교창의 2구 바깥쪽으로 이원석 이번에는 왼쪽 코넌에 안 들어갔어요. 자 빠르게 넘어온 패스입니다. 바깥쪽으로 패스가 아름답게 돌아왔습니다. 이원석 안 들어가네요. 아 지금 라거 나 선수 뛰었어요. 네 그렇죠. 골밑에 라거 나 아 지금도 라거 나 선수가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골밑을 뛰어봤거든요. 자 이 찬스를 송교창 선수가 놓치지 않고 정확한 패스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송교창 띄웁니다. 자 라거 나가 한 번 속이고 득점 성공. 라거 나 직접 리밀 바라봅니다. 석점 안 들어갔어요. 타이틀을 준비하고 있는 송교창 2도 들어갑니다. 송교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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